Q. 다음 와중에 그럼 여기가 VR 하는 곳인가요? 진짜 커요 아 진짜 먼저 선수로 치고 나가고 있어요. 야! JK 준비됐어? 너무 늘려 JK!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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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씨.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야야야야. 아니 들어왔다고 하세요. 야! 야! 이거 짚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어 형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불하는데? 어 형. 어 형. 얘 된 거 같아요. 오. 자 엘리베이터 하나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 하나 딱 들어가시고. 아니 그거야. 아니 뭐하세요. 나무를 채취하고 있어. 분질만. 나무를 채취하지 마시고요. 엘리베이터 하나. 야야야. 야야야.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몇 층이에요? 됐지? 야 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재영 씨 조금만 앞으로 가세요. 지금 약간 너무 뒤로. 조금 앞으로 가세요. 네 그렇죠. 아 좀 더 봐. 아 좀 더 봐. 앞으로. 앞으로 가라고? 저기요? 오케이 지금 좋아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와우. 형 형 하늘 봐요 일단. 춤방. 호오오. 싱착하자. 조금 춤방 좀 춤방 한번 보여주세요. 형 형 진짜تي. cogncer하지 마. При PROFESSIONAL. · influencer 왜. 자 이제 본 게임입니다. 왜? 이제 본 게임입니다. 자 이제부터 올라가는 즉시 문이 열리는 즉시 2분을 제압니다. 형 형 저 통나무 한번 쳐봐 봐요. 너? 저거 통나무 밑에 케이크 밑에. 아니 좀 더 가야 돼. 좀 더 가야 돼. 야 그래. 판장이 좀 올라가고. 너 원래 서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 야. 야 진짜, 왜? 더 progressed 여기서 지속하자, 이제. 다시. 으악 quart 플레이 área. 자. lot better somehow 여행에서 그렇지 못하면 기준시. being the game 당연 익숙해졌어 이거 안 나오는데? 다리 긴 거 먹었어 오케이 가자 야 진 거 같다 이거 큰일 났다 야 왜 거기서 떨어져 버리냐? 지금 레이싱 자세가 있는 거야 제가 한 30초 남았어 빨리 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바로 먹을게 바로 바로 오른쪽 봐봐야 오른쪽 누구야? 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입 벌리고 있어 입 벌리고 있어 형이 끝나셨어요 나 그걸 버틴 게 진짜 웃기다 느낌이 끝났어 오빠 끝났어 진짜 대박이다 이거 5분 했어 무릎 괜찮아요? 좋아 형 근데 VR 게임은 최대 수혜잖아요 야 호소아 너 너무 귀엽게 나온다 형 누구야? 정국이 정말 잘한다 다들 예스 야 어떻게 우리 졌다 야 남은 두 멤버가 잘해줘요 아니 윤기 형이 입은 거 같아요 아까 보니까 빨리 하는 게 윤기야 남은 초가 이제 많은 사람이 이기는 자 누르면 시작 아니에요? 그럼 공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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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국이 한번 밀어 대단한 거로 왜? 키가 크죠 저는 그 형 공평하게 송국이 하는 건데 하고 해 그럼 왜? 네? 아무튼 뭐 한 번도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좀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신감 나지? 와우 초코 케이크 탁탁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지금 뭐야 그는 초코 케이크를 좋아했습니다 생크림 케이크 야 지금 여유 있다는 거죠 저 그만큼 여유 있다는 거예요 초코 케이크 맛있지 자 자 이렇게 자만하다가 집니다 정규씨 오케이 오 하나 더 일단 먹기 일단 오 이거 먹는 거구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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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하 하 대박이다 진짜 야 니가 니가 진정한 니가를 즐기는 자다 이거는 너무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진영 잘할 수 있죠? 앞에서 저렇게 웃겼답니다 형 난 저 이상으로 못 웃길 것 같아 형 그냥 우리 나올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형 진짜 고성포증 행사하는 건 무섭겠다 오케이 갑시다 신기하죠 형 응 웃겼던 거 하나씩 다 하고 있죠? 할 게 없잖아요 오케이 형 진짜 실감 나죠 형 맛보기 한번 떨어져 보세요 일단 우리 지금 게임이 달려 있다고 너무 할 수 있나? 좀 멋있는데? OK 더 OK 좋아 형 엘리베이터 쪽 봐 보세요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위에 갖고 와서 먹어야지. 하나 더 먹네. 뭐야? 뭐야? 추웠어. 추웠어. 오케이. 와 이거 진짜 무섭다는데. 되게 해봐. 일단 진영. 아 아프겠다. 되게 아프겠다. 지금 끝났습니다. 내가 진짜 빨리 먹어주지. 가서 착착. 어 야 근데 이거 진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구나. 떨어질 때. 무섭잖아요. 남준 알겠어요. 탁탁 척착이다. 오케이. 아 남자 바꿔야 돼. 근데 생각보다 안 무서워 남준. 그래? 어. 떨어질 때 말고는 별로 안 무서워. 할까요? 나는 키가 작습니다. 오케이. 도시를 구해주세요. 아 키가 작습니다도 있구나. 아 키가 큽니다. 이러세요. 진영 키가 크고 싶다. 오케이. 괜찮았어요. 오. 자. 자 진영 끝났습니다. 최단시간. 자 랭만으로 갑니다. 자 랭만으로 갑시다. 자 랭만으로 갑시다. 야 저 종은 뭐냐. 남자가 저 종을 넣어봐. 네? 저 엘리베이터 안에 종이 있거든. 어 없구나. 왼쪽 왼쪽 왼쪽. 아냐 왼쪽 밑에 밑에 밑에. 어 그거 그거. 어? 어 왜 차려야 돼? 박혔는데? 어 뭐죠? 형 형 키 작잖아요. 그 게임을 하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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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있어. 뭐야. 종이야. 아 뭐야. 케이크 어디갔어. 아니 케이크 왜 종이 있어요? 왜 종을 건드렸어. 지금 종을 건드렸어. 야 야 야 마이크 마이크 봐봐. 마이크 넣어줘 주머니. 나도 넣어. 자 다시 갑니다. 다시 리셋 됐어요. 케이크요? 이 형은 게임으로 해도 돼 이래. 제대로 갑니다.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갑니다. 아니. 열리기가 문도 안 열렸는데.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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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눌러. 죽어 밑에 거 죽어. 남준아 밑에 거 죽어. 남준아 밑에 거 죽어. 아니 팔팔 좀 하라고 남준아. 하나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먹어. 남준아 떨어지자.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 멋있어. 약간 그 약간 그 슈퍼히어로 같았어. 오 멋있다. 아 남준아 이렇게 캐리해야 돼. 오 수고 없다. 야 재밌었습니다. 야 이거 재밌는데 진짜 별거 아닌 건데. 결과는 어떻게 했나요? B팀이 2분 4초가 남았고요. 네. R팀이 1분 8초. 아 정답. 아 정답. 팀 승리. 딸동아 인정합시다. 야 근데 이 팀 이건 좀 받아야 돼. 자 여러분 우리 R팀 다음 게임 붙이세요. 아 우리 1대1이잖아. 우리 진작에 가자. 우리 진작에 가자. 다음 게임 진작에 가자. 언니 벌칙도 공항 벌칙으로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나 공항 벌칙 싫어. 자 3번째 게임은. 아 뭐야. 아 레몬이랑 붙는다. 뭐야 뭐야. 뭔데. 3번째 게임 뭡니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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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게임은 배틀 아레나입니다. 아 슈트 게임. 아 이거 전종 어떻게 해. 오 진짜 재밌겠다. 아 나 이거 해보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2, 3분만 갑시다. 배틀 아레나 로. 고고 렛츠 고. 자 배틀 primero 해봅시다. 제 1분만 갑시다. 자 여기의 surgical 비밀은 배 zor это apoyка. 여기다 secㅋㅋ 내가 어떤 그림이 보여주고 싶다. 많은 아이ORD honestly. 일단 테 vide Mai고요. 이런 질문은كбе 아니, 근데 이동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불안하죠. R팀 불안합니다. 저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는데 R팀 불안해요. 야 왜 안 들어가? 아 잠깐만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쉽게. 이동 뭔데? 야 얘들아 이동하는 법이 뭐냐? 야 그 꾹 누르면 돼 그냥. 뭘 꾹 눌러야 돼요? 밑에 걸 꾹 눌러 밑에 걸. 근데 이거 왜 안 끝나냐? 아 이게 지금 남준이가 계속 하고 있어. 남준이가 투표 뒤를 끝내야 되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 남준아 힘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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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파이팅. 뭐야 뭐야 뭘 어떻게 하라고. 뭐야 쓰리 원 투 오케이. 야 정국아 너가 쓰리지? 내가 포거든 오케이. 귀엽다. 야 대박이다 이거. 준비했어요 파이팅. R팀 파이팅 합니다. 아직도 이동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기를 느껴서 해. 감각적으로. 2,2,1. 배틀 파이팅. 1,2,1. 1,2,1. 1,2,1. 1,2,1. 1,2,1. 남준이가 기회다. 뭐야 나 죽었어 너 있어. 뭐야 나 죽었어. 야 형 뭐예요? 나 원희야. 형 원희야 나 미안해. 내가 융격 죽인 것 같아 미안해 형. 야 나를 왜 죽여. 아 근데 이거 어차피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야 남준아 너 투지. 대답 좀 해줘 남준아. 남준이 지금 너무 귀엽게 해. 구정하게 너무 귀여워. 지금 뭐야. 야 야 야 야. 주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야 나야. 나라고. 나라고. 왜 나 있어. 야 너 그렇게 해야 돼? 어 여기 너무 좋아. 야 누구 일찍인데? 야 누구 왜 자꾸 죽어? 나 다리야 한 번도 못 죽겠어. 아 이제 알겠다. 아 이제 알겠다. 야 이제 하면 어떻게 이제 게임 끝났는데. 처리 안 보여. 하하하. 하하하. 아 뭐야. 아 내가 이렇게 털어라 이게 너무 웃겨. 아니 융격 너무 계속 꼴등 아니에요? 얘들아 죽지만 말고 좀 죽여봐. 아이. 아니 그렇게 지심스럽게 앉지 말고 팍팍 앉아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왠지 볼 때. 와 야 야 이거. 와 정국이 잘한다. 야 누가 일이냐. 정국이야. 이은구야? 형이. 아 어려워 어려워. 아 무빙 보여줘 무빙. 와. 야 초반에 감을 못 잡았다. 벗지마요 벗지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 다비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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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뭐 했어요? 하하하하. 야 떨어진다 둘이. 형. 형. 야 열심히 해. 열심히 했어 너 어디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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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흥미진진하지도 않았다 진짜. 하하하. 너무 일방적으로 잘 못 잡힌 거. 잘했어. 첫 살 살. 벨리얼에 수매도 까진다는 걸 한참 뒤 알았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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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한테 좀 뭔가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페널티. 야 근데 이건 너무 너무 팀이 너무 재미없게 짜였다. 김태형이랑 전종규랑 찢어졌어야 되는데. 상체들이 안 나왔네. 마지막 게임 어떤 팀 먼저. 진 팀 먼저 시키죠. 진 팀 먼저 시키고 저희가 두 번째로. 동그냥 먼저 하죠. 그래요.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비가 먼저. 오케이. 마지막 게임은 사이트들입니다. 이 게임은 그. 사이트들. 설마 그. 아. 제가 아는 도와줄게요. 학교하는 이름의 미국. 와. 제이홉이랑 진이야. 심지어. 와. 저희가 궁극하는 거잖아요. 겁쟁이. 겁쟁이. 아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했었는데. 너희. 너희. 둘이 이겼잖아. 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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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버티 빡. 예. 괜찮아. 양쪽까지 있어. 가볼까요? 자. 마지막. 다음은 화이트데이! 다음은 화이트데이~! 오 야 불안하다 이거 화이트데이 형 이게 막 잘 보여요? 형 지금 너무 잘 보여서 문제인데요? 나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네 형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찾으면 돼요 거기 있는 물건들을 찾으면 되는 거야 와 나 정말 저 뭐지 봐? 조명 벌써 겁에 질렀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이걸 다 찾아야 된다고? 다 숨기고 이제 저 다 숨겼어요 네가 뭘 찾으면 되는지 나 다 숨겼어요 이동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응 우웩! 우와 야! 이거 안 넓는 거야 난 안 놀려는데 형 놀래기 없으니까 놀래야 형 들어가요 왜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Portal 땡ическая 자 게임이 시작됐어요 자 웨어왕 lowest 괜찮을까 호비야 한때? 근데 호비 회omie 리액션을 진짜 호비야 내가 무섭지 않게 해줄게 같이 가자 너... Ellie형, Noah와 함께 있어 내가 자, 이제 찾으러가면 돼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야 요거 찾는 거야 Photo 저기 있는, 가위바 이런거 있어봐 어 저기 열린다 호바 저 앞에 열린다 열어봐 이거 어떻게 찍는거냐 초록색 떴어 초록색 떠안해 그렇지 그렇지 호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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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호바 괜찮아 호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어 저 앞에 초록색 못뒀다 어 열어봐 뭐야 안 열리나? 어 야 안되겠다 미안하다 어 그래 저기 뭔가 있을거 같은데 오 호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 갓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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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저 앞에 뭐야? 축구봉? 어 저 뭐야 저 앞에 뭐 있어 저 밑에 밑에 아까 니가 봤던거 축구봉인가 그거 그거 야 난 컨트롤을 못하겠다 미안하다 얘들아 아니야 잘하고 있어 어 방금 초록색 떴다 방금 방향에서 초록색 떴다 몸만 몸만 돌아봐 몸만 돌아봐 살짝 살짝 천천히 돌아봐 저 축구봉 아닌가 아까 slap었는데 초록 Chr highlighted 축구봉.. 축구공 저거 저거 축구공 없어 여기에 없어 없어 내가 아까 떴어언데 호바 아까 니 방향쪽에서 뭐 하나 떴어 invis plano 오 열렸어 갑자기 갑자기 열렸어 뭐야 cal drankgom게 형 형 형이 물건면 좀 더 찾고 가는게 나을거 Patty 형 형이 안 찾은게 너무 많아요 어머 저기 뭐 열린다 어 저거 열어봐 저 앞에 앞에 번쩡이잖아 أي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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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아니 그쪽! 아니 밑에 밑에 오아 미안하다 이거 그래 아니 반대로 오 진짜 와 형 그냥 바꾸죠 이거 안되겠어요 형 내가 할게 바꾸자 바꾸자 이제 뭔지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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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와 나 옴타이다 와 진짜 형아 진이 형이 하는 게 야 허비 형 진짜 대박이다 너무 너무 웃겨 여자아이가 지금 꿈에도 나올 것 같아 지금 그 마지막에 그... 아 그리 무섭게 들어야 야 이거 뭐야? 따라가면 돼 일단 따라가는 거예요 다 숨겼어 자 지민 형은 다 숨겼습니다 어 뭐야 야 막 이상한 소리인가 막 이거 공포게임의 최고 나이던 것 같아 공포게임 많이 안 해봤잖아 아무도 못해 이거 내가 못해 자 일단 캐비넷으로 가세요 자 캐비넷 열어요 아니 이게 열면 돼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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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으로 열어요 그렇지 인형 인형 앞에 보이다 앞에 보이다 앞에 보이다 아까 그 캐비넷 보이죠? 반짝반짝 하는거 형 그 지도 봐봐요 아 그쵸 아까 꺼낸거 그렇죠 뭔 게임을 만드냐 어? 형 몇 개 쏘는데 그냥 지나가? 어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목덜미야 아 목덜미야 뭐 올라왔어 야 목덜미야 뭐 올라왔는데? 아 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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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거미인줄 알았어 야 아니에요 손이 형 아니 거미가 여기서 나왔는데 갑자기 못돼 형 이정도 보디 아니에요? 보디 힘이 형 형 출발게요 출발게요 우리 출발해요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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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요 형 어 이거 등기 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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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잘했어요 앞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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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봅시다 계속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니까? 어려워 안 보여 안 보여 형 그 뒤에 형 뒤돌아봐요 뒤돌아시죠 아니 조금 더 어 이거 뭐야 이거 야 야 야 야이 야 무슨척 어 근데 획득했어 획득했어 아 무섭나 잘하고있어요 진짜 이 형, 내가 막 놀래킨 거 다 그냥 지나갔어요. 존나 잘하네. 잘했다고 떠논네, 여기 있는 거. 많이 찾았어? 어, 있다, 있다, 있다. 뭐 있는 거 같은데? 어디, 어디. 열어봐요, 다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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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네, 죄송해요. 야, 너, 너 상대 팀이냐? 아니에요, 저 같은 팀. 오, 여기 다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자, 5개 찾았습니다. 아, 이제 끝난 거야? 정말 실망인가? 정말 실망이라는데? 정말 실망이라고 5개나 찾았는데? 당신은 정말 실망이에요. 이런 멀어적는 꼬마한 친구를 봤나?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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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야, 오줌마, 오줌마, 오줌마. 저 형, 화났어? 뭐야, 뭐야. 야, 훅할 것 같은데? 오, 역시, 진짜. 난 진짜 싫다, 이런 거. 이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 게임 잘 만들었네. 왜 만들어? 오, 형, 5개 왔어. 5개 왔어, 5개 왔어. 형, 나보다 잘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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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자, 다 준비를 했어? 야, 근데 재밌겠다, 이거. 오, 형. 똑같아, 하나요? 아, 잠깐만, 우리 숨기고 있어요. 퓨토리얼 중, 퓨토리얼 중, 이거. 퓨토리얼 다 듣고 있어, 형아? 퓨토리얼도 아직... 자, 뭐지, 형이 어디 가세요? 네. 형아, 듣고 있지? 자, 됐어요. 시작했습니다. 형이 안 들리라고. 형이 안 들리라고. 자, 지금 퓨토리얼이에요. 자, 이제 찾으면 됩니다. 자, 시작했어요. 아니, 아니, 니 움직이도 안 할까? 니가 움직이면 안 되나, 니가? 정진, 정진. 자, 이거 열자. 열어보자. 뭘 열어봐요? 저 뻘짝이는 거 있잖아. 자동... 니가 가지 말라니까? 니... 카피난 거 아니지, 방금? 아, 태영 씨. 오,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는데? 태영아, 지금 너의 모습 마치 한 장의 CF야. 뭘 해도 CF인. 오, 저기 가보자. 와, 이거 아주 많이 먼저 붙잡고 있는다, 야. 종합하고 있죠? 소화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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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못해. 대박이다. 야, 왜 봤다 무슨 일인데.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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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못 봤어. 몰라, 못 봤어. 아니, 저 소화창이 어떻게 들어간 거야? 어깨가 한껍 공채로 들었어요. 좋아, 잘하고 있어, 태영. 쓸쓸 벗어나지 말래요 좀 오 야야야 니가 표현 잘하는데? 사장님 예상의 소진이 있어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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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해 아 야 이거 저거 무서운거 같아 그래 안 보는게 좋아 안 보는게 쳐져야돼 정신건강이 이롭잖아 미리 열려줘 어 이제 곧 열려 이제 곧 열릴거 같아 시간 지나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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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다 열렸다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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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방 대박이야 아니야 이 방이 너무 많을거 같아 이 방이 정말 말 그대로 대박 이 방이 아무것도 없을거 같아 이 뜰거 같아 찾아야돼 들어가야돼 현실을 부정하냐 들어가라 들어가야돼 여기있네 여기있네 어 서라 서라 아 아 밖으로 튀어졌는데 밑에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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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와 불가났다 야 키야 나의 돔점이다 야 돔점이야 줘왔습니다 어 나갈래 디 형 오리지게 왔어요 나 눈이 안 들려?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나가려는데 눈이 안 열려? 어 야 난 때리지 마 어 안 나가 지는데 이거 야 인물이 아닌거 아니야? 뭐 야 래 야 래 누가 야 래 그랬어 한글보고 놀랬어 아 잠시만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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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로 봐야 돼!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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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자야 여자야 여! 여! 오! 오! 사! 사! 와 진짜 안 되겠다 기다려줘 기다려줘 어디? 자 몇 점이야? 와 아까 마지막에 그 여자야 뭐였냐? 그 뭐였냐? 얘잖아 얘! 근데 우리가 그 자네 7대3이 우리 합산해 브로우? 뭐 아이디어? 어 중이야 얼마나 해줘? 이 집을 왜 만드는 거지? 난 진짜 이 애가 안 돼 끝났어? 끝났어 와 야 고생했다 야 채영아 잘했다 야 다섯 개 살았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진짜 난 눈을 감는다 야 채영이가 간 데 물건이 네 개 숨겨져 있더라 아 진짜요? 게임을 가는데 눈을 감는 게 왔어? 야 이거 진짜 무섭지 채영아 와 진짜 무서워 인정이지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인정이야 어 이건 진짜 무서워 와 야 너무 재밌었습니다 야 점수를 뭐 저희가 졌어요 점수 안 보이셔야 돼요 자 점수 한번 공개해 보시죠 그래도 예 야 오 막상막하야 돼요 완전 우와 막상막하야 막빙의 승부였잖아요 야 저 3라운드 빼고는 막상막하야 돼요 아 그래요? 3라운드 좀 초청했지 여기 할 말 없다 결칙은 봉포의 방탈출의 인원은 두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울고 치고받고 싸워라 우리한테 울고 치고받고 싸워라 우리한테 울고 치고받고 싸워라 너는 억울해 야 너 둘 다 양도 이제 흔치 자 그럼 양도권을 제가 만약에 이긴 팀한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자 일단 가위바위보 할까요? 와 진짜 대박 야 야 와 이거 파 더했는데요? 김우팔 손째로 자 자 안내만 신고 걸 가위보 제발 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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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호바 넘어갔다 야 제발 아 나 빠져야 돼 아 나 빠져야 돼 일로와요 아 안내만 신고 걸 가위보 자 한 명 중초에 한 명 살아나고 아 진짜 제발 제발 제발요 호바 아 형이 당신될 거예요? 아니요 나 팔찍 받아야 돼 아니야 안내만 신고 제발 자 바꿀께 드릴까요? 네? 바꿀께 드려요 허비형? 아니요 바꿀께 드려요? 나 안 바꿀래요 자 잠깐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 없어요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하나 둘 셋 너 양도권 있냐? 나도 있잖아 하하하하 따따 따라따 따따 따라따 따따 따라따 좋아 따따 따라따 다시 열심히 했잖아요 따라따 검은 사제들 같아 검은 사제들인데 지금 형 저는 아직도 VR에 못 빠져나온 거 같아요 지금 그래? 그럼 태훈이 너 한번 형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별 좀 빠져네 빠져나올 수 없나 그렇게 그렇게 중독성 있나 한번 도와줘 자 어떡할래 너 먼저 결정해 형 형 형 형 형 형은 형 진짜 죽을 거 같아요 프리르크 형아 그럼 나 양복 걸 쓰겠습니다 아이 형 아 나 싫어 아니 오늘 저희joill중에서 저요? 아 진짜 저요? J-H-H-H-R-E-Y 형한테 이 둘 중도 되잖아요 J-H-H-H-H-R-E-Y 아 근데 태연이가 너무 귀엽더라고 아 진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거 하면 진짜 그러면 B씨에게 선택권을 드릴게요. 저는 이 나머지 다섯 명 중에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선택권을 해요? 아니 그럼 내가 그냥 B씨 선택할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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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소리야 윤기야 자 이렇게 다섯 명 중에 한 번 고르면 돼 본인 포함에서 다섯 명인데? 네 명이죠? 본인 포함에서 이렇게 아니 윤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윤기야 아 태양이가 고르는 거야? 너가 다섯 명이 고르는 게 없네 우린 이겼잖아 열심히 해서 형 태양 너 지금 보지 않게 없는 게 없네 뭐야 잠깐만 난 들어간 거야? 너 들어간 거야? 왜 왜 난 들어간 거야? 너 선택했잖아 간다고 형 들어간다고 선택했잖아 야 너 양도판 진짜 너 간다고 선택했잖아 아니 형이랑 같이 저한테 진영으로 아 저 한..저 얘기해도 돼요? 어 해 해 해 저는 진영이었어요 오케이 그럼 진영입니다 가세요 우리 진영이 가세요 아니 진영이 아까 너를 계속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와 진짜 우와 아 이어가세요 우체고 우체한 거야 우리끼리 오 오 우 저 그냥 쓸게요. 썼어요? 어, 나 썼어.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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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야.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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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누구도 나오는 거야? 진영! 진영! 진영? 아, 저 왜 이렇게 슈가에게 들어가는 걸 보고 싶냐? 들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 들어가야 돼. 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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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저는 슈가에게 같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들어갑시다 한 건데. 배신 뜯어. 전기가 재밌다. 이거 다져? 야, 이거 쓰시고, 들어갑시다 같이. 야, 연상금이냐고. 와,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나는, 오늘, 전약금 배신을 하면 돼. 나는, 이런, 이런 불평등을 배상 원치 않습니다. 갑시다. 어머, 이렇게 돼서. 오늘 결칙을 누가 하는 건가요? 나는, 벌칙을 맨날 하는 거 같아. 난 이겨도 하고, 저도 하고. 나는, 나는, 나는 이겨도 맨날 내가 당했어. 나 MC 보고도 내가, 내가 맨날 벌칙 받고. 그러고. 저희의, 방탄에서 가장, 이 뭐랄까, 형들. 그렇죠. 지금 우리 이제, 진영과 슈가 형이, 답력을 보여줄 겁니다. 형들, 형들은 이렇다.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 자기가 안 들어간다고 말들을. 봅시다 빨리. 자, 오늘의 그 시어로 제이호 씨. 엔딩 멘트 한 번 싹 정리해 주시죠. 어떻게 된, 네. 자, 브이 형 너무 재밌었고요. 한 번,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와보고 싶네요. 그래서 다시 화이트데이 한 번 깨보고 싶어요. 아, 맘에다 웃으려. 한 번 화이트데이 와서. 자, 제이 오빠 달려라 방탄은 계속 됩니다. 달려라 방탄! 가시죠, 들어가시죠. 아, 근데 그때 양독군 때 그 옵션이 있었는데, 양독 한 사람은 벌칙을 안 받는다고. 야, 너와 빨리, 빨리. 윤기야, 협력하자. 저 눈 감고 여기, 시우가 서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나도 네 옆에 서 있을게, 걱정하지 마. 야, 우리 딱. 뭔 말인지 알죠? 아, 우리가 스패하게 해가지고 가자. 형, 딱. 우리 예능용 리스트 할 필요 없어요, 뭔지 알죠? 알았어, 알았어. 속전속걸로 그냥 후딱 치고 갑시다. 형, 빨리 끝내줘요, 빨리. 나왔다. 뭐야, 여기 들어가면 되나? 오, 야, 동기야, 나 보여? 저 안 보이는데요? 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 아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저 잠기무요 열어줄 사람. 뭐야, 방해? 여길 나가래. 공부 맞어? 아, 무섭게 하지 마, 진짜 친구야. 야, 사탕 줘. 사탕 줘, 여기다. 사탕 어디 있는데? 액도 어디 있는데, 사탕 여기? 여기로 줘, 여기로. 어. 사탕, 자. 야, 먹어. 뭐, 뭐 필요해요, 또? 잠깐만, 기다려봐. 오, 야, 윤기야, 나 이상한 거 찾았어. 이거 뭐야? 뭔데요? 이거, 이거. 봐봐요. 내려봐요. 안 가. 아니,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야. 야. 근데 이게 왜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아니거든. 아니, 이게 이제 공간 자체로 이제 무섭게 만들어놨어. 아, 그래? 8분 남을 거야? 그럼요. 탑돼서 출까요, 그냥? 윤기야, 팔 집어넣었어. 윤기야, 팔 집어넣었어. 이 팔 어떻게 하라고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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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로 때려봐. 야, 뭐 필요한 거 안 가져와봐요? 형, 그 뒤에 순서가 있는데요? 사이즈. 이렇게 돼있잖아. 뭐, 팔을 이거... 책, 책, 책 좀 읽고 있을래요? 책! 야, 넌 뭐 아무것도 못해. 윤기야, 너 눈 감고 있냐? 아니요, 뜨거운데 형 보여요. 아니, 여기서 뭐 할 게 없어. 근데 여기도 없어. 윤기야, 눈 알려줘.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 있어, 이거?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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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비명 질러, 얘가! 눈은 안 잡히는데? 아, 끝났네, 끝났네, 끝났네. 뭐지? 이거는 근데 아까... 지옥의 문으로 떨어지는 거야. 뭐야, 애기 나갔는데? 아기 나갔는데? 같이 나가봐요. 끝난 것 같은데? 같이는 거지, 뭐.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대박이다. 형만 시킬려 했다. 우리 진짜 너무하다. 탈퇴 실패. 탈퇴 실패. 아깝네요. 고생했어요. 고생했다. 나 까밀렸어. 진짜 웃기다. 아깝다. 자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여름 야일리입니다. 오케이. 준비됐어? 야야야. 깜짝이야. 야야. 형이 우리 인생까지 영정해요. 정수기를 이겨라. 인생 타이밍이야. 너네 진짜 이거 받으면 운다. 감동해가지고. 했다 이거 하노데. 헉 뱅. 잼. 잼. 뱅. 히빛. سwią킹.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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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